자 크리스탈 신소재 재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해서 국내차 완성업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기존의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래핑 관련 주가와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기술력까지 갖춘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가 왜 2차전지 또는 배터리 업체와 협업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요.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고전압 배터리에서 양극재 응급재 주요 구간에 대한 버스바 감는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를 바로 그래핀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대부분 천연음모 테이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천연음모의 핵심적인 단점은 뭐냐면요. 내열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하고 백색도가 떨어진다. 이 부분을 현재 그래핀 소재의 버스바를 통해서 상수하고 있죠. 기존에 보시면 이 버스바 같은 경우는 동일한 단명적에 대해서 전류를 더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왜 크리스탈 신소재의 모멘텀은 무엇이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요.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해서 중국 기업과 현재 리튬 전지 관련해서 코팅 프로젝트를 협력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튬 전지에도 여러가지 전기가 흐르면서 주요 전도체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기가 흘리지 말아야 될 구간 이런 부분들에 나뉘어서 그 버스바 용도, 감는 용도에 대해서 코팅 기술을 협약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리튬 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 이 부분을 그래핀으로 코팅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협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이 업체와는요. 그래핀 제조 분야에서 생산라인하고 R&D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하고 붙어서 협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모멘텀과 핵심 기술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그런 부분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 모멘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관련 시장 모멘텀과 재료가 나온다면 그와 관련된 주요 기술과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강력한 호재이자 시장 모멘텀이 되고요. 결국은요. 계속적인 전기차 시장의 캐파가 3배에서 5배 이상 그리고 2025년도부터 내연기관차가 지고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 정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핵심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 핵심 소재와 그래핑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부각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차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차트, 전체적인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파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 추세선 현재 이쁘게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 상승 채널링의 채널링 상단과 그리고 하단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승 파동은 뭐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동인 파동이자 상승 충격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저점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채널링을 만들면서 현재는 어때요? 네, 3파와 4파, 이후에 5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동인 파동의 충격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현 추세는 알아봤고요. 지지 저항 구간, 즉 대응 타점을 통해서 대응 전략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핵심적인 지지 구간은요. 3500대 매물대고요. 이 구간 밑으로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단에 고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 이렇게 보이세요? 네, 대략적으로 5400구간 다시 한번 체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3단 구점이 나와야 결국 한 번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부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정 매수보다는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노려서 기다리고 나서 관망 후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쉽게 10에서 20% 수익은 짧게 짧게 가져가실 수 있는 단타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요.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파동 카운팅 이후에 목표가 1, 2, 3차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신규 매수하실 분, 다음에 추가로 물량을 늘릴 추맥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BC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조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에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